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욱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이건 또 저희 해커스의 정말 중요한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 오늘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돼요 뭐냐 소통이 중요합니다 합격자들 정말 많이 해마다 만나지만 정말 선생님들과 소통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통적으로 합격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물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다 맞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들과 소통을 너무나 잘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따라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조만간 또 우리 이 코너를 통해서 아마 소개될 친구라 느껴지는데 격투기 하다가 결국은 오래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얼마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친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희가 짜준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무슨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저희 말을 정말 잘 믿는데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책임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인강수강생 여러분들한테 꼭 당구 드릴게요 저희와 소통하세요 많은 참가 있습니다 학원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저희 헌법쌤과 제가 같이 이루는 네이버에서 있는 7급 헌법경제학 별도의 카페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한 번 여러분들 하루에 세 번 정도는 식사하잖아요 저라면 카톡할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저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글 남기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좀 봐달라 저희 봐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인강수강생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분 정말 좋다 나한테 잘 맞는다 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계속 물건 늘어주세요 선생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좀 상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희 해커 선생님들 아무도 거부하는 사람 안 계시고 모든 분들이 진정성 있게 아마 답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세워도 잘 안 돼요 계획 세우는 거에 시간 남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한 번 소통을 한 번 해보시면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 이 코너에서도 그런 쪽의 코너를 좀 많이 신설해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오늘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것이 합격자 우리 두 분 오셔서 실시간으로 댓글 답변해 주니까 정말 좋지 않나 싶어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얘기도 하고 굉장히 좋지 않나 싶어서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강도 마찬가지지만 인강의 가장 중요한 비법 소통입니다 소통은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야 저희가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고 노력을 하죠 소통하십시오 소통은 여러분은 조금씩 따뜻하게2 감사합니다.